지금 크게 연성도 있고 레벨업 할 것도 없고 지금 진화 안되고 요게 아주 유용한거고 그 다음에 이제 뱀파이어라고 오만에서 지금 사냥에서 나오는 건데 요거 7개 나라가 얻었어요 요게 이제 20개 되면은 소환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요걸 기대하고 있는 거지 뱀파이어가 지금 뭔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아직까지는 뭐 지금 소환이 안되고 그거 한방 큰거지 뭐 바라고 있는거고 요렇게 뭐 전투 준비 편성은 저렇게 뭐 이런식으로 돼있고 숨겨지니 뭐 뭐 피해져졌어 또 아덴성이 응 음 타라스 음 마무리 또 여기 어디 또 있다는 건데 멈춰라 이렇게 음 사이클롭스 자 이정도면 뭐 충분히 상대 가능할텐데 그렇지 바슈가 또 큰소리를 뻥뻥 치는데 바슈가 좀 약해 그래서 바슈를 뺐는데 애슐리를 넣고 저 이쪽이 좀 그렇지 아주 순조롭고요 뭐 거미가 있는데 음 쉽게 정리되네 응 망홀풍 기사단의 전력이 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주 쉽게 정리되면 되찌그찌 거미가 거미가 힘좀 써야되고 생명해부름 힐힐힐힐 자 그렇지 이 범위 스킬 일단 승리 음 그 집을 뭐야 지킨다 음 음 음 뭐 이상한 사이클롭스인데 뭐 스토리랑 연결이 되나 음 자 일단은 또 진행 라이칸슬로버지에 나타나고 지 지 지버프같은거 지금 잘 들어가고 있어 구원의 방패로 지금은 어이 이게 이게 쓰이보이는데 치서 치서 약탈을 할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자 오크들 1.45 정리정정 4.45 1.45 10.45 7.45 8.45 5.45 5.45 3.45 5.45 9.45 10.45 5.15 5.70 5.19 5.15 기사대장 카르고 레벨도 높은데 왕국병사들이 카르고가 났더라고 우리를 체포하라는 것 같은데 병사로 징집되나요 제가? 이거 카리린데 음 그치 기사대장 카르고 힘으로 끌고 가겠다는데 스토리가 갑자기 이상해지는데 오쿨 점사로 잡아주고 그렇지 구원의 방패 듬직해요 아들이 좀 파그마버스터 목 많이 나긴 여기까지는 순조롭고 이걸 받아야지 받아야지 이거 20%인가요 기사대장 카르고인데 이 응 그렇지 피가 달죠? 여기에서 응 볼케이너 한방 터지고 어휘 응 저 요거는 뭐.. 응 37네바.. 어우 점점 높아지는데 레벨이 저 오크도 오크도.. 위험한건 없어요 아직까지도 무리없이 진행해 구원해 방패 저 거미.. 거미 잡고 얼른 잡고 얼른 잡고 리자드맨 같은데 거미질로 덮고 막 잘하고 있어요 우리 거미가 호랑이도 호랑이예요 그렇지 볼케이노를 일단 아이고 호랑이들이 아.. 어우 피가좀 달았죠? 안될 피좀 채우고 어어 저거 거미 거미 맞네 거미가 그렇지 살았어요 거미들 요런거 아 37레벨 이 레벨 차이가 꽤 영향이 있나 전투력 굉장히 버거워지는데 레벨이 올라가니까 상대 에슐리 라라 다크헬프 마족뿐이다 뭔 일이 난 것 같다네 그렇지 바슈도 지금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산적 두목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또 스토리가 어떻게 달라고 이러죠 이상한데 일단 잡아주고 빵처럼 생기네 일단 쉽게 퇴약했고 좀비같은 애들 막 쓰러지죠 픽픽 쓰러지고 이건 쉬운데 해골 해골 나무치 해골공수 얼른 잡고 여기서 선적 두목 음 자사랑 점사 점사 어이 좀 버티는데 그렇지 침묵 걸렸어요 지금 장롱들 어 그 안에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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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케이너 한번 빗살기 터트리고 그렇지 자 얼른 얼른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계획대로 어 어디 출신이냐 음 음 기사단 출신 음 뭐 사정을 얘기하네 또 얘가 음 음 언데드가 나타났다 음 영원히 또 빨려들어가고 어 마물천지가 됐다 호숫가가 거기 이제 괴물이 이제 살고 있고 그렇지 거기서 또 가나요 어쨌든 빅토리 구요 음 음 요건 요건 음 늑대인가 어휴 38레벨 음 음 그 2레벨 차인데 음 잡고 잡고 거미 거미 얼른 잡고 얼른 오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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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걸구요 커스포이젠 음 구원의 방패 구원의 방패 듬직하지요 아들 조크 잡고 응 이거 이제 그렇지 빵 빵처럼 생기네 잡고 점사로 잡고 이제는 요거 요거 범위의 스킬 왜 비싸게 나오자 벌통이노 응 얼른 잡고 넥 대위 뚝대위 쥐개스7 대위 이게 아픈데 이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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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만 더 머려야될텐데 자 여기서 여기서 그렇지 그렇지 버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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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아슬아슬 했는데 위기 넘겼어요 아 이제 룩댕간 저거 노름주가 강하지요? 음 다행히 별세계로 일단 깼고 상자도 그렇지 이거 어 이렇게 어려워지나? 음 이것도 어딨고 이건 아직은 안다 아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6-10까지 이거보면은 레벨을 올리는게 지금 굉장히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는데 레벨이 잘 안올렀는데 근데 주택 역할을 안했는데 시우이구 점살 점살 거미를 걸고 거미가 잘하긴 잘하는데 구작 이게 돈주는앤데 돈을 주고있죠 이렇게 뱅은 999만 1100원 이거는 도움이 되는 애들 얼른 잡고 여기서 해서 돌골래 돌골래 도움이 독걸고 범위 한번 도움이 되겠다 뭘 또 발날아 가겠다 근데 음 혼자 가겠다고 그러는데 얘 제일 약하는데 봐주실까 지금 음 음 함께 싸우겠다 음 함께 싸우겠다 음 저 오크 잡고 오크 잡고 오크 잡고 무사히 통과할 것 같은데 여기는 옳죠 여기 이제 오크도 점사로 점사로 잡아줘 독걸고 독걸고 이 거미도 꽤 유용해요 지금 역할을 해 해주고 있는데 우리 거미가 바미 스킬 볼케이노 필살기 어휴 꽤 버티는데 오크 저거 이 큰 거미인데 음 피는 다네 에 걱정할 것 없겠어요 음 그렇지 구원의 방패 에너지 볼트를 던치고 점사 점사 이건 쉽네 에 빅토리 또 음 이제 요거 두개 남았는데 그렇지 상자 뭐 39 레벨인다 이거 레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주크대필? 응 응 응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또 그렇지 말도 안 되지 바슈 심정이 바슈 심정이 이제 지금 이해돼요 응 응 응 응 응 마죽의 게임은 어마가 한 것 같은데 주크대필 응 응 응 응 그렇지 그렇지 이게 원흉이다 이 얘기고 저게 이제 최종 보스가 되겠네 그쵸? 응 주크대필 자 오크들 얼른 잡고 침묵 걸고 잘 터져주는데 응 거무줄로 막 에 묶어놓고 좀 또 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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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호랑이가 나타났고요 아니 뭐 이런 거는 또 처음 보는데 이거 얼룩 호랑이인데 침묵 걸고 저기 거무줄로 묶고 아주 잘하는데 우리 거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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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기사 자 범위 펄케이노가 응 터지고 터지고 이거 많이 안다는데 아들 버틸 수 있겠지 조금씩은 어우 반핀데 지금 채우고 어째쩌쩌쩌 아이씨 당했는데 자 음 이거는 이거는 아 기습당했죠 지금 픽토리는 픽토리인데 제대로 이거 못 깼는데 제대로 이거 못 깼는데 응 재우고 마지막 보스 응 뭐 이런 것도 있고 응 별걸 없고 성격 요거는 지금 그리핀 같은거 이런게 나오는데 응 오오크랑 자 공격 공격 다시 아까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응 이제 로에 점사로 점사로 빠르게 빠르게 변신을 했어야 됐는데 초반에 이번엔 이제 변신 한번 해줘 그렇지 여기 있어요 변신 변신을 해주고 아 이건 지금 스킬 버스터 볼케이노를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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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눌러지지 손이 응 그렇지 눌렀었죠 변신까지 해가지고 티버프 한번 걸면서 바벅공격 난사 아직까지 괜찮아요 피가 안달고 안달고 침묵까지 걸고 그렇지 구원의 방대 제대로 썼는데 조금 더 조금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왕의 권능 몽돔마가 폭탄을 좀 날려는데 얘들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그마 버스터 그렇지 이건 깼어요 쉽게 깼는데 바슈 그 뒤로 축구대필터 쓰러지면서 한 마디 하고 쓰러지고 여기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암포에 대포로 죽 이게 또 적이 되나 어 뭐지 반지인가 왕관 같기도하구 어 시골을 그럼 아이템을 얻나요 왕관을 아닌가 어 이거 뭐지 마족이 나타나는 것 같으네 도망? 도망가네 도망가네 이걸 갖고 가지 이거 갖고 옳지 한번 생각했는데 저 일단 픽토리에요 요거 까지는 좀 꽤 그렇지 그렇지 대신 요거 요거 요거를 지금 완전히 못 깨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 요거는 변신을 해가면서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으네 마지막엔 여기까지는 앤 아까처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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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점사로 잡아가구요 요렇게 요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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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걸고 좀 아델이 아델이 힘을 좀 내야 될텐데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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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좀 달고 여기서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버티면서 아 이거는 이거는 지금 아 이거 또 당했는데 이상한데 제일 그 믿음직한 아델이 이렇게 당하는 데 계속 그리고 일단 픽토리긴 픽토리에요 픽토리긴 픽토리인데 이걸 완전히 다 먹겠네 음 이건 나중에 한번 연성을 좀 더 하고 콜로스에 오면서 1506위 이런걸 막 주는데 용서의 정표 다이아도 좀 한거지 그지 얼른 받아야죠 음 이것도 당검도 선물 들어온 거 모두 받고 이거는 좀 이따가 나중에 지금 뭔가 저집 정비를 해서 아 이거 할게 없네 정비도 됐고 수환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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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기 좀 아깝고 얘들한테는 조금 지금 연성으로 이게 좀 주력으로 쓰는 애들 좀 제로를 음 모아서 좀 써야될텐데 뭐 이 정도